장취는 중화민국의 군인, 총리이자 중국국민당의 현저한 당원이었다. 그는 1954년부터 1972년까지 중화민국 총통의 총서기, 그리고 장제스, 옌자간, 장진거와 리덩우의 총통들에게 연장고문을 지냈다. 자신의 부인 마리잉이 영향력 아래 그는 1930년대의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그의 암영은 장취 아니며 자는 외주인, 호는 친이다. 수찬성 청두부 화양현에서 태어난 장취는 1906년 베이징에서 겨우 남서부로 떨어진 파오딩 육군군관학교로 수용되었다. 다음에 그는 예비군사학교인 도쿄진무학교에서 수학하러 일본으로 가는데 선발되어 포병에서 전문적이었다. 자신의 그부 장제스와 함께 그는 동년동맹회에 가입하였다. 자신들의 예비 수학들을 완료한 후 그들은 1911년 청나라를 무너뜨릴 신의혁명에서 순원 아래 복무하는데 중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둘 다 니가타현에 배치한 일본제국 육군의 제13야포 여단의 타카다 연대에 복무하였다. 이 시기 동안 둘과 황푸 사이에 평생의 우정이 형성되었고 셋은 겨레 혹은 피의 형제가 되었다. 장취는 1913년 마위인과 결혼하였고 1917년 그들의 첫째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후에 장기적 가족 계획이 인기가 있게 되기 전에 그것을 연습하였다고 농담을 하였다. 위안스카이가 왕정을 복구하려고 시도하였을 때 장취는 일본으로 달아나 1915년 일본제국사관학교에서 자신의 군사훈련을 끝냈고 그러고 나서 네덜란드령 동인도 전역으로 가서 화교학교에서 가르쳤다. 호국전쟁에서 위안스카이를 축출하는 것에 참가하는데 중국으로 귀국한 장취는 위안스카이의 정권을 부인한 남부지방의 회장 센친산에게 부관장을 지냈다. 공화국의 복구와 함께 장취는 몇몇의 직위들을 보유하였다. 28세의 나이에 국민혁명군의 소장이 된 그는 후에 중국국민당 중앙행정위원회의 일원 상하이시장과 퉁지대학총장 후베이성의 성장과 외무장관이 되었다. 국민당에서 그는 황포와 흉수후이 같은 군인들 양융타이와 왕충후이 같은 지식인들 우딩창과 장자호를 포함한 은행원과 기업가들을 포함한 정학계를 지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동안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총서기와 수천성의 성장을 지냈다. 제3위원회에서 좌로부터 국민당 대표 장취인 조지 마셜 장군과 공산당 대표 저우원라이 1946년 국민당 정부를 대표한 장취는 당시 미국 합동참모총장 조지 마셜 장군과 중국공산당 대표 저우원라이와 더불어 국민당 공산당 휴전협정을 초래하고 국공내전을 막는데 그해 1월 1일 난징에서 설립된 제3위원회의 일원이었다. 마셜 사완은 일시적인 휴전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정치 군사 화해를 위한 그 계획들은 성공하지 않았다. 1947년 장취는 중화민국의 총리로도 알려진 직위인 중화민국 행정원으로서 첫 연정을 지휘하였다. 그의 기반은 헌법정부, 토지개혁과 가격통제를 위하여 중국을 준비하는 목적이었다. 장제스와 자신의 장기적 인연에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호의를 가진 정치개혁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난징에서 타이페이러 수도를 옮긴 후 그는 1954년 총통에게 수석보좌관과 총석이가 되었다. 그의 임무들 중에는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계획하고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포함하여 일본,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총통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1972년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일본의 외교적 전환을 여긴 어려운 협상들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의 마지막 공식적 직위는 국민당 중앙조원의원회의 최고 간부의원회 의장이었다. 국립고궁박물원의 의원인 장취는 저명한 서혜가, 예민한 미술수집가, 장다이천, 황진비와 라닌틴 같은 거대한 화가들과 친구이자 일리노이 대학교, 서울국립대학교, 세인트존스대학교, 성균관대학교와 둥우대학을 포함한 몇몇의 대학들로부터 명예 박사 학위의 수납자였다. 1990년 12월 14일 타이베이에 있는 보훈종합병원에서 백일세, 219일의 나이에 신부전 및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일본의 전총리 히가시쿠니 나루히코가 사망했을 때 그해 1월 20일부터 자신의 사망까지 장취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전정부 순회였다. 장취 내 부인 마위잉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1974년에 사망하였다. 그의 딸 류장야라는 2014년 7월 14일 미국 시애틀에서 9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며 2005년 92세의 나이로 타이베이에서 사망한 대사 대니얼 류이탕의 미망인이었다. 2015년 10월 24일 타이베이에 있어 96세의 나이로 사망한 그의 아들 필립 장쯔정은 전 교통부 장관, 경제계획개발의위 의장, 재무장관과 중국중앙은행의 총재였다. 2020년 10월 26일 캘리포니아주에서 92세의 나이로 사망한 목사였던 그의 아들 시오도어 장쯔정 박사는 진실신학세미나의 부회장이자 패서디나의 만다린 침내교회의 명예 목사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